아니 나는 그야말로 빛이 아름다운 멋진 퍼포먼스로 보이시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누굽니까?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대에서 가장 빛이 나는 LED 퍼포먼스 팀 생동감 그룹! 생동감 2 야 보는데요 만화에서나 나오는 순간이동? 그게 막 이뤄지는 거야 순간순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3D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막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고 지금! 가장 인상적인 게 스타킹 전화번호 와 와 가정책이 있어요 타이 길어지는 거 타이 길어지는 거 그리고 아까 계단 올라가는데 맞아요 동작을 딱 하면 그 잔상이 멈춰있고 다음 동작을 딱 하면 그 잔상이 멈춰있고 그렇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그렇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아아아아아 아니 그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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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 올라가고 두 명 올라가고 세 명 올라가고 세 명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렇지? 네 그 저희가 그 잔상 그 남는 거를 특별하게 또 스타킹 나왔으니까 패널분들의 포즈로 우리 포즈요? 보여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진중민씨가 원하는 포즈를 그대로 잔상으로 남긴대요 잘하는 거요 잘합니까? 전 요고요 요거요? 예예 동광 댄서에서 내려갈 때 아 예예 아 저는 호동 선생님의 포즈를 한번 따라해 보고 선생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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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는데 나한테 뭘 배웠나 호동의 호동의 하나 좀 주시죠 이걸 할까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행 이마 요 장면 요거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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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야 되는데? 저는 이나영씨 이나영 없어요 이나영씨 이나영씨 공장에 있다고요 저 공장에 있어요 이나영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경고입니다 경고 경고예요 저를요? 네 이런 거? 아 어 가능해요 저희들이 박수를 채워보겠습니다 그는 자 근데요 이게 그 불 켜져 있으면 이분들 표정도 다 보이고 야 니가 빨리 빨리 앞쪽으로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웃겨요 그림이 불 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져야만 빛이 나는 남자들입니다 맞죠요 얼마나 빛이 안 나는지 계속 켜고 음악 주세요 되게 어색해 아이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스타킹을 찾으셔서 정말 큰 화제가 되고 그때 나온 아이돌분들은 콘서트에서 무조건 이거 하고 싶다라고 막 쫄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방송에 나간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아 네 작년에 출연한 이후에 저희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홍콩이랑 중국이랑 해외도 많이 나가고요 여기저기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거 같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이천수 씨 닮은 분 이천수 씨 닮은 분? 네 참고를 잊지요 한 분 오래간만에 나오셨으니까 그 이천수 씨 미소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 잠시만요 이천수 씨 맺는 게 아닙니다 누구 있어요? 얼굴에 자세히 보면 고창성 씨도 있어요 아 진짜 보니까 네 이천수 씨 안에 고창성 씨가 뭐예요? 네 자 근데 이제 LED 발광쇼 팀 더욱더 새롭고 화끈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최고의 LED쇼 기대 되시죠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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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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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